반갑습니다. 1등급을 넘어선 100점, 수학 꽃길만 걷자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해줄 게 있어서 퀘스트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일정 중에 하나가 6월 학력평가죠. 6월 학력평가입니다. 6월 7일에 시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6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나면 생각을 좀 해봤어. 나는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해설강의를 하고 있을 거고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경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 처음 들어서서 시행되는 6월 학력평가에서 어떠한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2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어떻게 집중을 하고 사실 실제 경향이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평가원심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개 던져줄 거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6월 학평에서 지금 이게 서울 지역권 혹은 기타 몇몇 지역이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해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나는 강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풀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 왜냐하면 나도 안 그랬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를 좀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아마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을 거야. 내가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교 10위권 이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보다 훨씬 파이팅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이 한참 높아질 수 있는 그 가이드가 그 라인이 전교 10등이라고 선을 그으면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을 잘 본 건 아닐 거 아니니 물론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그럼 기말고사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했는데도 뭐 그저 그런 점수가 나온다? 그럼 나는 똑같이 열심히 할 거고 또 그 정도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막 목에 피가 나도록 혹은 손이 막 굳은 살이 100일 정도로 목에 피가 날 일은 없겠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해야지 마음 먹은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지 5월 달에 휴일이 굉장히 많고 수학여행을 갔다 왔을 거고 체육대를 했을 거거든.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6월 학력평가도 치르지 않는 학생이라면 정말로 많이 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기말고사가 한 달 남짓 남았다고 해서 크게 긴장되진 않거든.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했어. 딱. 그러고 이제 기말고사도 흐지부지하게 치렀거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옵니다. 자 1학년 여름방학이라는 건 굉장히 굉장히 신나는 날이야. 고등학생이 됐고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놀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2학기가 됐는데 사실 별로 와닿는 게 없었어. 왜냐하면 아직 수능이랑 나는 멀거든. 결정적으로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독서실을 다녔고 독서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평범하게 집에 와서 또 공부하다 자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2학년이 되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은 좀 공감할 거예요. 성적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그리고 제수를 했어.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과 오르는 과정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성적은 여러분이 사실 오늘 하루 놀아도, 한 달 정도 놀아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어져. 오를 때는 말이야. 오를 때는 이렇게 오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오를 때, 오르다가 내릴 때 포기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 10점이 내려가면 20점을 오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결정적으로 이 과정을 버티지 못했고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학력평가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이거는 6월 학력평가를 치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평가를 치는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꾸준함의 연장선상이 돼야지 지금처럼 들뜬 마음 가지고 1년을 보내면 내년엔 욕이 불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험을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어. 집중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집중이라는 게 사실 얘들아 하루에 3시간만 집중하면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3시간 집중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놀다가 3시간 잠깐 집중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쌤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요즘에 쌤은 오로지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공지상에도 올렸지만 티를 내야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재, 강의 그리고 맛있는 거 먹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교재는 쌤이 정말로 올해 대대적으로 약간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모든 책을 다 다시 쓰고 있고 모의고사 문항도 만들고 있고 문항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강의에 대해서는 매번 나는 내 강의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 스튜디오 강의가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목소리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아니면 고개를 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달을 해야 강의를 잘하게 되는 걸까 는 여전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강의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되게 이게 신경 많이 쓰이거든. 강의와 교재가 내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이야. 근데 24시간 내에 그것만 하진 않거든. 밥도 먹고요. 운동도 가요. 그리고 심심하면 핸드폰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수다 떨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불편해.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집중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3시간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불편해져야 돼. 공부에 집중을 하라는 거는 농구도 하지 말고 축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야. 여러분이 배그를 하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고 그 다른 것들이 다 불편해져야 커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선생님은 오로지 난 사실 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만들까? 오늘 근데 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만 있어. 사실은 선생님은 딱히 춤의 생활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까불까불하고 좀 웃겨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여러분도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이 돼 봐야 집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집중이라는 건 하루에 3시간 온전히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상황들을 그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축구를 하지 말라가 아니야. 축구하고 나서 집중해야 될 시간에 졸지 말라라는 거거든. 수업을 듣는데 다른 것들이 다 불편해야 돼요. 그렇게 꾸준함을 유지해 보세요. 성적이 오릅니다. 성적이 올라요. 내가 갑자기 이 캐스트 영상을 촬영하려고 마음 먹은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 첫 번째,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걸 좀 힘들다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여러분들도 감화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해준 게 첫 번째고 6월 학평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됐어요. 나처럼 모의고사를 그냥 잠깐 쪽팔리고 마는 수준으로 보낼까 봐. 6월 학평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6월 학평을 과연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6월 학평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지. 기말고사의 시험범이랑 겹치진 않을 겁니다. 6월 학평이, 수학은. 그 6월 학평, 그래, 뭐, 매번 있는 모의고사일 뿐이지. 우리 고등학생들, 고1, 2, 재학생들이 집중해야 되는 모의고사는 사실 9월, 11월 두 번인데 전국을 다 보니까 아마 6월 학평은 좀 소홀히 지나게 되고 여러분도 그도 모르게, 너희들도 모르게 마음을 느슨하게 좀 놔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퀘스트를 촬영했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꽉 닫아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최악의 상황은 유럽형 그냥 패스하고 기말고사도 중간고사 준비했던 것처럼 느긋하게 보내다가 여름방학은 3주밖에 없지 여러분이 여름방학에 놀 텐데 3주밖에 안 논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기말고사 끝난 달부터니까 5주예요. 5주 동안 놀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두 달이라는 시간이 확 가버릴 거고 2학기 때도 그 습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 물론 자기가 필사적으로 지금 마음 놓고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응원해 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오늘 선생님 말을 좀 들으면 선생님은 장소를 잘 안 하지만 안 하는데 아 놀 때지 놀 때 놀고 싶을 때지. 그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심지어 메가스터디 로그인하고 들어왔던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려고 온 학생들이니까 조금 더 자기의 생활 패턴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6월을 보내야 여름방학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텐데 기말고사 6월 학평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시험 다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고 강의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